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주향사 김혜은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향수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켈빈클라인의 Eternity Air for Women입니다. Eternity Air for Women은 오드퍼퓸으로 201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3일 올리브영 홍대역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가끔 드럭스토어에서 향수를 많이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렴하게 구매하면 참 좋죠? 하지만 제조일자가 오래된 향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구매하실 때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ASMR 시작합니다.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잘 어울릴 가벼운 향이에요. 여성 향수이지만 남성분들이 쓰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향수입니다. Eternity Air for Women은 Fruity Floral Note의 향수이지만 이름처럼 공기의 신선함, 시원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향수예요. 과일의 달달함과 꽃의 달콤함이 함께 올라오지만 향수의 처음부터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느낌이 달콤함을 느끼하지 않게 터치해주는 향입니다. 지금같이 더운 여름날 가볍게 쓰기 참 좋은 향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주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 리뷰하는 주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